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 미술학부 학생이 서초 청년 작가 10명에 선발됐습니다. 서초 청년 작가는 선발 후 1년 동안 서초구 카페에 작품을 전시하며, 버스 정류장에는 디지털화된 작품을 전시합니다. 특히 올해는 서초 청년 작가 55명 중 10명이 백성예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선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. 선발된 백성예대 10명의 청년 작가 중 박선영 학생이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.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2회 서초 청년 작가 특별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유중 아트센터에서 진행합니다.